아, 도저히 안 되겠어. 나 안 할래. 그럼 저 혼자 할게요. 그때 선배가 나 구해주셔서 이번에 내가 선배 지켜주고 싶어한다. 나 보러 왔어요? 그래, 너 보러 왔다. 싸우러? 아님 나 보고 싶어서? 야, 여준. 같이 걷기 싫은 거예요? 걸음이 느린 거예요? 아, 깜짝이야. 맨날 놀래. 선배한테 당하기 전에 5초 전, 4초 전 턱 보낼게요. 찍으세요. 5, 4, 3. 3, 2, 1. 아, 준아. 뭐야. 선배는 왜 나만 보면 당황하고 그래요? 어젯밤 중. 주말에 시간대? 데이트? 그럼 나에 대해서 매일 조금씩 알려줄게요. 하나하나 잘 저장해놔요. 또 너무 바나진 말고. 그럴 리 없거든? 나 이제 안 그래. 예전에 김소빈이 아니야. 이거 선포하는 거야. 너나 저장 잘해놔. 너무 강한 부정은 긍정인데. 알았어요. 조금만 바라든가. 어렵겠지만. 나 그렇게 튀는 애 아니야. 그게 콤플렉스야. 어디서나 중간. 애매하게. 적당히 좀 귀여우라고. 적당히 좀 하라고. 받아요. 이거 사느라 나보다 늦게 온 거야? 마음에 들어? 뭐야, 이 분위기는? 네. 야, 경영 2일. 1, 9학번 선배 말 들어라. 나 인내심 별로 없어. 자격하지 마. 약, 약효과 어때? 그게 흡수가 빨리 된대. 근데 이제 내가 열이 나네. 올마나? 뭘 그새 올마. 아무것도 안 했는데. 날씨가 더 Mainly кому 좀 더 Dan. 그새 그 날의 길을 불리기 위한 것. 날씨가 더 kah. 하늘 예정입니다.